안녕하십니까. 사람이 몰리는 꽃집 창업의 비밀 책을 쓴 이래강이라고 합니다. 바로 이 책이고요. 제가 2년 이상 동안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꾸준히 쓰고 200군데 이상의 투고를 해서 그 중에 5군데의 러브콜을 받았고 그리고 한 군데에 최종 계약을 해서 약 6개월간 다듬어서 만들어지게 된 책입니다. 이런 책을 제가 직접 써보니까 책을 쓰는 과정 중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게 되었고 지식적으로나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또한 저에게 있어서는 책은 하나의 큰 명함이 되었고 또 브랜딩 파워가 되었습니다. 이런 여러가지 경험을 해보니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브랜딩 파워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꼭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. 전자책 뿐만 아니라 종이책도 쓸 수 있도록 6주에서 12주 과정으로 해서 커리큘럼이 아주 탄탄하게 되어 있으니 이 과정을 꼭 수강하셔서 모두 책쓰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느꼈었던 경험은 경험들과 노하우들을 솔직하게 책을 통해서 풀어내므로써 더 많은 분들과 진심으로 소통을 하고 싶었고요. 업계 경력이 많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꽃집을 창업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와 그 솔루션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